권영상 씨 김욱진 씨가 발음이 안 되잖아요 이게 힘들어요 현상 씨 촬영하면서 우리 김근 씨에게 감동을 많이 받았다면서요? 선배님이 주연이시잖아요 자기 분량도 굉장히 많고 자기 위주의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은데 자기가 이렇게 나오는 신에 만약 제가 옆에 걸려있으면 자기 중심의 신인데도 저희말로 따먹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든 따먹게 해주려고 후렴 동생들 심지어 감독님을 설득하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뭐 원샷보다는 이렇게 걸어서 찍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멋있다 멋있어 김이 형 멋있다 이 형 자기 이대로 하려고 이렇게 해서 멋있다고 하려고 멋있어 그 이유는 뭐예요? 전체 그 신이 살기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사실 그래요 제가 이제 티켓 파워나 인기나 이런 면에서 약간 부족한 면도 인정을 하고 사실상 이렇게 MC 멘트를 할 때도 누군가 잘해주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 조연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주인공이 이만큼 비었을 때 고기를 이렇게 꽉 채워주면 주인공이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빈자리를 좀 채워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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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멋있다 김인공 우리 조우 씨도 어떻게든 따먹게 해 주려고 멋있다 멋있다 조동석 씨는 그 역할이 민중 가수라고 하셨잖아요 아 네 자칭 자칭 민중 가요계의 조용필 그럼 노래도 부르셨겠네요 네 노래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민중 가요 아는 거 있으세요? 극 중에서 부른 게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그렇게 되었고 진짜로 한번 좀 불러보실래요? 그 감독님이 박수 훔쳐주자 네? 아니야 뭐 하려고 그랬는데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뭐 이런 아 소리 뮤지컬 배우 출신이라 네 소리가 역시 다르다 달라 고마워 오늘 주제는 배려인가요? 네 그렇지